전기가 나갔니? 그런가 본데요? 관리실에 전화해보니까 다른 집은 괜찮고 우리만 전기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. 관리실에서 직원 보내준대요. 네? 네, 문 열어드릴게요. 관리실 직원인데 전기가 나가서 인터폰이 안된다고 문 열어달라고 하네요. 그래라. 들어오세요. 전원처 하나 좀 살펴봐. 그러면 누련된 곳이 있나 좀 살필게요. 네. 어머님 방에 들어가서 쉬세요. 나는 창고에 다녀오마. 뭐 좀 찾을 게 있어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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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모님 두꺼비 집 전원이 내려갔네요 부품이 낡아서 새로 갈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